장두식입니다. 강원의 히스토리 인 팝스에서 마약 중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새하얀 입술, 청백한 얼굴, 눈꼭송이를 들이마시고, 타버린 폐, 시큼한 맛, 불은 꺼지고 날이 저물어, 집세 내는 것도 허덕이는 삶, 길기만한 밤들, 낯선 남자들, 사람들이 말하길, 그 여잔 혹독한 마약 중독자라고, 몽상에 사라잡혀 있어, 18살 때부터 이랬어, 그런데 요즘은 얼굴마저 점점 망가져, 가는듯해, 마치 부서지는 페이스토리처럼, 이거를 영문으로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대 이후 영국의 국민 가수로 부상하게 되는 에드 시런의 출세작은 마약이 찌들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거리의 여인에 대한 노래다. 더듬는 말투와 또 특이한 머리카락 색 때문에 어려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곤 했던 소녀는 고작 26살 나이에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다. 마약 중독에 대한 팝, 음악의 역사는 유구하다. 그리고 동시에 셀 수 없는 레전드 무지선들이 마약 중독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얼마 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0년간 방영되었던 미국 TV 시트콤의 영원한 고전 프렌즈에서 첸들러빙 역을 맡았던 배우 메슈 퍼리가 자기 집 욕조에서 그리 길지 않은 삶을 마감했다. 아주 구체적인 사인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또 고통을 받았다. 그는 이 시트콤의 재상용 수입으로만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지만 알코올 중독 재활 치료에만 120억 원을 넘게 썼고 15차례나 재활시설에 입원했다고 했다. 이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나름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했지만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의 때의 이름 죽음이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는 지금 온갖 종류의 중독과 전쟁 중이다. 한 유명한 스크린의 배우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 이 약물 중독은 정말 아주 무서운 습관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가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 보면 마약을 밀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